네, 어서오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신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강혜원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오른쪽 보시고요. 왼쪽도 한번 여기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상패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상패와 꽃다발을 지참하시고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정면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상패 한 번만. 감사합니다. 무거우시죠? 네.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상패를 준비하다 보니 좀 무겁습니다. 네,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인 여자 배우 부문 고객 충성도 대상 1위에 되셨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소년 시대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진짜요? 감사드려요. 수상소한 말씀 여쭐게요. 아, 저 이런 상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 사실 긴장을 하고 왔는데 이런 상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요원님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 첫사랑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평이 있으시거든요. 혹시 앞으로 나는 이러한 캐릭터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뭔가 어떠한 거에 딱 정해두지 않고 되게 열어두고 여러 캐릭터를 보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뭔가 어떤 장르라든지 장르라든지요? 저는 장르, 제가 조금 학생 역을 했다 보니까 다른 학생이 아닌 제가 성인으로 나온 장르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요원 씨의 아주 색다른 매력을 저희가 기대받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강요원 씨께 저희가 하트 포즈 합니다. 하트요? 네,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한 그녀, 국민 첫사랑의 계보를 이은 강요원 씨의 하트 포즈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트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시선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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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